1번 문제. 1번 문제가 독특한 게 이것도 출제자가 되게 따뜻한 거예요. 주된이라고 써줬어요. 그냥 아예. 가나 윤리학의 주된 목표. 맨날 여기서 주된 주된 하기보다는 문제를 올려버려라. 올해 그런 발문의 노력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발문에서 그냥 아예 다 밑에 내려가서 이상하게 될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아까 무제한적 관용 나왔던 그 개념도 문제다가 그냥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 이런 식으로 아예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가는 용어의 의미 이야기하는 메타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 규범 윤리학이 하는 거고 주된 목표가 써져 있으니까. 도덕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 이거 왜 여기다 주된 목표 써놨냐면 도덕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술하는 건 얘네들도 할 수 있거든요. 주된 목표는 얘네는 아니라는 거죠. 나도 또 헷갈릴까 봐 이걸 가에다가 또 출제자가 써줬고 메타에다가. 윤리학 학무로 성립 가능할 수 있는 가.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해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들의 주된 목표다. 보편적인 도덕원칙 정립하는 게 주된 목표는 이론 윤리학이 하는 거죠. 정답은 여기 4번이 됐고. 2번. 2번은 동양윤리 어려워할까 봐 세계에 갈 때가 빈 땅에 서려갈 때 서로 의지한다. 그래서 인연 생기서 불교. 옳다는 것으로 인해 그런 것이 있다. 이거 나중에 출제되면 이것 때문에 저것 있고 저것 때문에 이것 있다라는 건 도가도 쓸 수 있다 했어요. 진인. 참된 사람이죠. 모든 대립을 넘어서 자연의 비추어 사회화하는 것이 죽을 자로 무엇의 경지이냐면 이거 수능 때나 구평 때 재활용되면 도추의 경지입니다. 도의 지도리. 이것과 저것의 마주선 상대를 찾지 않는 것. 마주선 상대를 찾는 것은 큰 것에 대립해서 작은 것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찾지 말라는 게 바로 도의 지도리. 도의 근원. 장자죠. 그럼 1번에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불교는 변하지 않는 실체 인정 안 하고 실체 자체를 부정하고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되죠. 집착하는 건 반대하니까. 왜? 집착하면 고통이라 했잖아요. 고집. 왜 고통이냐.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고정관념과 선입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장자도 이야기하고 물론 불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인을 실천하게 한다. 어질인자는 유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쌍윤하신 분들. 아예 대놓고 제가 볼 때는 쌍윤하라는 거예요. 어질인자는 유교다. 윤사하신 분들도 이거 몰라서 틀린 분들 계시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세를 위해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된다. 내세를 위할 수 있는 것은 불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건 현세에서의 깨담을 강조하긴 하는 거고. 정답은 3번. 3번 문제도 출제자 의도 얼마나 좋습니까. 칸트. 칸트 여러분 어려워하니까 정말 쉽게 냈잖아. 그냥 한 줄 딱 칸트다. 이렇게 한 줄로. 주저주저히 쓰지도 않고 그냥.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 도덕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 그럼 돈 빌렸대. 갚지 못할 걸 알면서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거짓 약속? 칸트 절대 안 되잖아요. 절대. 정직한 행위에 따른 여기 칸트가 제일 싫어하는 이거 거의 2학년 수준이죠. 보상, 동정심, 고통, 경제적 피해가 아니라 모두가 거짓 약속을 시도한다면 과연 약속이라는 것이 가능할지 판단하여 행동하세요. 이게 칸트의 정원 명령 제1번. 내 행위의 준칙이 자연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냐. 거짓 약속은 보편법칙이 안 된다. 정답은 5번이 된 겁니다. 3번 문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고통이다. 고통은 악. 그런데 감각을 상실하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개별 원자로 해체돼서 돌아가죠. 자연으로.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감각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이후에 어떤 걸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고통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에피크로스죠. 그럼 죽은 후엔 감각력이 없다는 게 맞고 죽음 두려운다는 게 틀렸고.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선후가 틀린 거죠. 지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가 없는 거고.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하니까 틀린 거죠. 지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 4번 문제 만드신 분은 정말 매력적이게 잘 만들었어요. 문장 갖다가 탁탁탁 하나씩 바꾸면서 이런 거 가지고 생윤하신 분들이 말장난이 다 했지만 말장난이 아니라 명확히 주술관계를 잘 맞추라는 거죠. 주어를 다 죽은 후에로 맞춰놓고. 얼마나 이 사람 출제에 미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후에 고통까지. 이분 분명히 힙합 써도 가사를 잘 쓸 거예요. 고통에다가 죽음 두려움으로 이렇게 딱 라임을 맞춰놓고 무슨 시조 쓰듯이. 죽음 고통 죽음 두려움 가지고 문장을 싹싹싹싹 바꿔서 정답은 4번에 딱 넣어놓고 문장을 잘 풀어봐라 이렇게 했던 거죠. 죽은 후에는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통 쾌락 감각은 상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문제를 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문장을 조금씩 더 다듬어서 줘야지 라는 의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문제였고. 이런 문제 만들기 쉽지 않아요. 되게 노력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장을 계속 다듬습니다. 5번. 5번은 그냥 뭐 토론 문제가 아니라 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인격 존중한다. 서로의 자율성 보장하면서. 자율성 보장 강조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도주의적 측면이 강력하게 나타났더니 을은 상호인격 존중은 필수적이긴 한데 그러나 맨날 이런 토론 구조이 있다 했잖아요. 갑이 말하고 물론. 물론 했으니까 공통점이고. 출산과 양육까지 이해하니까 여기는 보수주의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관계 강조하는 거. 그랬더니 성관계는 그와 같은 책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아주 기본 문 구조입니다. 말했더니 물론 공통점 나왔고. 이 사람이 반론 제기하면서 부부. 부부다. 사랑을 넘어서서 부부다. 그랬더니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낳을 수 있다. 공통점이 또 하나 나왔고. 결혼하지 않아도 여기는 사랑만 한다면. 사랑하는 관계라면. 여기는 부부. 아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여기는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자발적이지 않은 성관계는 이미 갑부터 이야기했고. 을이? 안된다. 정당화될 수 없다. 성관계는 도덕적 가치판단이 될 수 있고. 성관계가 정당화되어서는 결혼이 반드시 요구가 되는가? 라는 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결혼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율성과 사랑은 성관계가 정당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갑이 이야기했고 동의했고. 그 다음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 문제 발생할 수 있는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런 공통점. 정답 3번. auld trivia. 1,2, 1,2, completely 안 한 생각한다. 화면에는 세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점점 안된다고 생각한다.